한글자막 by 한효정 네가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건이가 신이 났어요 글쎄 할머니가 건이를 보러 놀러 오신다네요 건이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할머니가 다음 달에 갈게 깜짝 선물도 있으니 기대하렴 우와 너무 신나요 엄마 준비하시는데 도와드려야지 건이가 부엌으로 달려가요 엄마 엄마 저도 같이 할머니 맞을 준비를 하고 싶어요 저도 돕게 해주세요 뭐부터 할까요? 옛날 옛날에 한 천사가 어떤 할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온 세상을 변화시킬 소식이었지요 엘리사벳과 사가리아는 오랫동안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이젠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사가리아는 성전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은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했어요 제사장이 워낙 많다 보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평생 딱 한 번 정도였지요 지성소의 금향단에서 향을 피워보는 건 굉장한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메시아의 속히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요 사가리아는 이날을 평생토록 기다려왔어요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야 다가온 차례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가리아는 불붙은 수채에 엄숙히 향을 뿌렸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연기를 타고 온 지성소를 가득 채웠지요 그때 사가리아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재단 오른편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천사는 두려움에 떠는 사가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리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은 곧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십시오 아이는 커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이 나이에 아기라고? 사가리아는 천사의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아기가 태어나는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사가 사라진 후 사가리아가 입을 열어 백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가리아가 성소에 들어가서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사람들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사가리아가 나와요 그 얼굴은 신비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가리아는 손짓으로 천사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 엘리사벳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말해주려고 했지요 하지만 말이 나와야 말이죠 사가리아는 할 수 없이 글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이름은 요한이라 지으라고 천사가 와서 말해주었다고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이 아기를 보러 왔네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야 엘리사벳이 말해요 요한? 그건 너희 가족 이름이 아니잖아 사가리아라고 지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엘리사벳이 남편을 바라보자 사가리아는 고개를 저으며 쓸 것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때 사가리아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사가리아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렸지요 요한은 광야에서 자라며 봉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가리아는 이따금씩 요한에게 재단 옆 천사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요한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란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거든 그렇게 자라나 어른이 된 요한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도록 인도했습니다 요한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특별 계획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봉사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게 될 거랍니다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or gracelink.net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Post-produced by Faith Toh at Studio El Piso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Animation and artwork by Diogo Godoy The audio engineer was Karel Holnes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gracelink.net In Every R A B A A 감사합니다.